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일자리 지원사업 시니어 인지케어 전문가 교육을 운영합니다. 5월 13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노인상당, 치매예방운동, 인지케어 전문가 자격증 취득 등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육수료 후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등 노인관련 사회복지시설의 취업연계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및 미취업여성 20명을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5월 1일까지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 제출하면 됩니다.